처음 먹방이 김밥 먹방이었어요. 좀 싼 거였어요. 남편이 사다 줘. 네, 남편이 또 사다 줘서 그걸로 먹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또 천만이. 천만이 되잖아요.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남편도 유튜브 하는데 3만이 되면 내가 같이 한번 출연하겠다 이랬는데. 3만. 엄청 많은 거예요. 천명 갖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래도 거의 비스듬하게 왔어요. 처음에 저 만났을 때 천명이었거든. 근데 여기 천만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수익도 많아요? 천만의 수익. 너무 궁금하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어마어마하지. 얼마나. 근데 이게 그렇게 궁금하세요? 네, 궁금해.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근데 이게 매달 다르긴 해요. 이제는 아시는 분들도 아시다시피 조회수에 따라 다르고 광고가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제가 배우 생활을 14년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14년간 벌은 돈 다 합친 금액이 지금 한 달씩보다 적어요. 네. 진짜 못많아. 그러니까 천만이면. 14년 동안 얼마를 벌었냐고요. 그러니까. 그 자연만 좀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나 여기 동치미 11년째 했는데. 거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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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